최고급 스피커인 인켈 프로 165 라는 스피커를 리뷰해 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당시로써는 1980년대 뭐 90년대까지 인켈 오디오는 국내에서 정말 높은 인기를 가졌죠 그때 당시 뭐 태광 안암 뭐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도 좀 더 고가 였구요 물론 이제 그 당시로써는 저는 이제 수입산 오디오 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저희 집은 또 여의치 않아서 어 태광 에로이카 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에세이 라든가 뭐 md 2200 뭐 이런 류의 분량 시스템과 좀 많이 매칭이 되었었고 어 사이즈도 워낙에 컸고 그때 당시 소비자가 가한 26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뭐 시급을 까는가 보다 조금 더 낮았습니다만 당시의 금액을 이렇게 환산해서 생각하면 상당한 고급 기종 이었죠 어 프로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8 9 10 12 뭐 이렇게 있습니다 8 하고 10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도 국산 스피커 좋아하시면 어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내주는 스피커라고 생각이 들구요 12 같은 경우는 절기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서 오래전에 사용해 봤는데 당시로써는 좀 너무 답답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프로 165 를 접한 느낌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부한 스타일 안풍인 풍력 롯다 놓붙에 풍성하다 못해 좀 넘쳐서 중저역대가 너무 많아서 중고역이 상당히 좀 마스킹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좀 오히려 좀 웅얼웅얼 거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최초 구입을 했을 때에는 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가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디자인적으로 좀 나름대로 지금 기준으로 2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구요 좀 어 중후한 그런 느낌이 좀 여 현재의 기준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외관을 조금만 손봤으면 은 손보고 어 소리 부분도 약간만 튜닝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했고 구입한 소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런 답답한 부분 때문에 제가 한 실제 공간이 한 10평 정도 되는 곳에 대연기에 대한 사운드를 소화할 수 있는 곳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했는데 어 요런게 당시에서도 좀 중산택 이상의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단독주택에 거주 하셨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매우 넓은 전원주택 이나 이런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금액 대비 지금 좀 제가 예전에 썼을 때보다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난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태만 좋다라고 하면 한번 써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넓은 공간을 가지신 분들에게 말이죠 일단 미드가 8인치 에요 요즘 북새 푸드 같은 경우는 뭐 어 8인치는 커녕 6.5 인치도 안되는 기종들도 상당히 많은데 워낙 당신은 좀 큰게 오히려 되게 인기가 높았고 고급의 상징이 어떤 시대다 보니까 미드레인지도 8인치 그래서 어 중역대의 양감도 상당히 많은 중후한 전체적으로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좀 내주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파 같은 경우도 15인치도 아니고 심지어 16인치 입니다 거기다가 베풀까지 상당히 어 넓고 통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저역이 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유 사운드를 원래 순정 상태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역만 좀 낮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더 좋은 소리가 나을 것 같다 도저히 못 듣겠어서 가능성이 자체가 아예 없는 소리로 들리진 않았거든요 여기 이제 a r 당시 프로 시리즈가 나올 때는 a r 엔지니어 를 영입을 해서 튜닝하고 그런것들을 바뀌었다 라고 유닛도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들어본 소리는 어 구형 a r 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어 특성의 소리를 내줬구요 그렇기 때문에 a 라고는 굳이 연관 짓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좀 사이즈가 앞으로 좀 많이 빼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더 최적 자체가 거의 제 2의 4 3 4 4 4 4 3 4 3 4 3 정도랑 흡사한 정도 그것보다 살짝 작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대형기 쪽에 중대 연계에 속하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요 이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스피커는 아니었다 라는게 저의 생각이지만 이후에 이제 외관적으로 약간 제가 손을 봐왔어요 먼저 소리도 있다가 만질 거지만 왼쪽이 제가 어느 손을 대서 2 부직포를 통해서 트위터 부분에 은색 부분을 커버한 거고 오른쪽이 원형 오리지널 상태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좌우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게 더 마음에 드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 약간 은색의 마크 c 박 영어 써있고 이런것들이 약간 촌스럽다 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부직포로 어 막아주는 외형적으로 조금만 커버해 줘 주는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요런 부직포를 구입 요런 약간 촌스러운 스피커를 리폼 하실 때 뭐 이런 부직포를 구하셔서 요걸 테두리 모양 사이즈 세 가지고 최대한 정성 들여서 사이즈 맞춰서 잘라 주시면 되구요 동그랗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어 무슨 뭐 wd 40 뚜껑 뭐 샴푸 뚜껑 이렇게 원형의 그런 뚜껑률을 대놓고 칼로 자를 재단 하시면 조금 더 어 거의 그럴싸한 완벽한 원형을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검정색 베이스에 올라갔을 때는 전혀 티 안날 정도로 마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했고 요렇게 한걸 다시 이제 일반적인 원형 상태랑 비교를 하면 어 그래도 저는 제법 지금 기준으로도 잘 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정성들이고 저는 이제 판매를 한지는 이제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 다시금 한번 요때 추억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이쁘죠 아무래도 감싸놓은게 해서 단순히 그게 외형적 뿐만 아니라 트위터 쪽에서는 배풀이 넓은 기준으로 해서 회절 현상 이라는게 소리에서 이제 일어나 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 줄여 줄 수도 있고 여기 오른쪽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인켈 명판 있고 거기에 주파수 응답특성 막 이런거 적혀 있었는데 주파수 응답특성 뭐 평탄 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런거 적어 놨었어요 고거 까지도 저는 마저 갈아 줬고 그렇게 했을 때 요런 모습이 나타나서 아참 아주 낮은 가격대에 중고가 뭐 40만 50만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아주 비싸진 않은 가운데에 아 참 재미있게 어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기 탈세 사이드에 요게 숨 길쭉한 저 부분이 어 덕트 거든요 손잡이 겸 덕트 를 처럼 생겼는데 플라스틱이 좀 싸구로 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번 감싸줘 그릴 천으로 감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네트워크 모습입니다 재미있는건 뭐 바이폴라 컨덴서도 사용이 되고 막 그러는거 필름 컨덴서도 쓰이고 코일이 위주가 되어 있지만 저항이 어느 구석에도 한 군데도 안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니 특성에 따라 당연히 다른 거겠지만 대다수의 네트워크에는 저항이 사용이 되는데 요 스피커는 프로일로고는 저항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오른쪽에 검정색과 하얀색 지나가는게 우퍼 선이거든요 쭉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부분에 저는 일단 저역을 일단 줄이고 난 다음에 특성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요 부분에 선 빨고 하얀색 쪽 하나만 잘라내고 거기에 저항을 덧대서 루퍼로 들어가는 신호를 약간 약하게 줄여내는 방식을 먼저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요런데 쓰이는 저항은 뭐 여러 저항을 사용해도 되고 시멘트 저항까지도 심지어 쓸 수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멘트 저항 들어가는 네트워크 상당히 많아요 저가들은 네 이왕이면 여유되시는 분들은 문도로프 저항 정도 쓰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반 너무 그 전자 앰프계에 들어가는 아주 소형 저항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럴 바엔 강도가 높은 시멘트 저항 한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운드 포럼 같은 사이트에서 문도로프 저항은 한 개에 한 3,200원 3,5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두 개에 한 7,000원 정도 하잖아요 택배까지 해서 한 만원 정도 드는데 어느 정도의 용량값을 쓰느냐가 조금 애매하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4.2옴 정도에서 좀 괜찮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저의 취향상, 용량값을 높이고 낮추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플러스 선 하나만 잘라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저 값을 넣는 거죠 저 저항을 그래서 납댐은 했는데 혹시라도 그 납댐 하얀색 금속이 나와 있는 부분이 다 알지도 몰라서 저런 태로 감싸 놨기 때문에 좀 없어 보이는 것 뿐이고요 제가 사용한 저항은 4.7옴이었습니다 약간 한 7평수 기준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일 때 4.7옴 썼으니까 더 양이 많고 싶으면 3옴, 2옴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고 더 양을 저역을 줄이고 싶으면 5옴, 6옴, 7옴, 8옴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스탠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내부를 한번 여셨을 때 이렇게 드라이버로 다시 한번 조여주시고 해주시면 더 불필요한 진동은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고요 사진처럼 여기 흡음제가 사실상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수준의 스피커였어요 8인치 미드 같은 경우는 격리가 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고분고분까지는 좀 나름대로 고급화가 들어갔는데 안쪽에 흡음제가 전혀 없는 건 조금 의아했는데 저항도 안 쓰이고 흡음제도 없고 이런 특성 조금 지금의 저로서는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안에다가 흡음제도 좀 집어넣어서 양도 처음에 많게도 해보고 적게도 해보고 해서 약간 아래쪽 우퍼가 움직이는데 넣고 거슬리지 않을 정도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책으로 많이 넣었을 때 사진이거든요 베개솜 이런 것도 심지어 넣어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불솜이었나 그렇거든요 생활에서 쓰이는 고가의 고급 흡음제를 집어넣으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근데 저는 이때는 임의로 간단 테스트를 하는 그런 테스트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이걸 썼는데 이 정도는 좀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공간이 사용하시는 공간이 넘냐 좀냐에 따라서 한번 조절을 해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고가의 스피커가 아니라고 하면 원래는 네트워크 회로 내에서 딱 정확하게 저항 사용하고 콘덴서값 코일값 저장해서 주파수로 이제 코일하고 콘덴서는 이제 주파수로 커팅하는 개념인 거고요 저역을 어디까지 끊을 것이냐 고역을 어디까지 끊을 것이냐의 개념이고 레벨 레벨 조정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저항으로 해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 저항이 안 써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굉장히 투머치한 소리 그래서 이걸 세팅을 한 이후의 소리는 저는 당시 뭐 와트퍼피 5.1도 썼고 뭐 JBL 4343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외산 아주 유명한 기종들 상급 모델들도 사용을 해보고 있는 입장에서 거의 빈차의 탄노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매력적인 소리 내줬다 상당히 두툼한 성향은 유지는 시켜놨어요 저는 너무 많이 잘라내는 것도 큰 스피커로 쓰는 매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오른쪽이 4343인데 앞으로 좀 더 나와서 프로일류가가 조금 더 커 보이는데 둘의 전체적인 베플 사이즈는 비슷비슷합니다 무게는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프로일류가는 뭐 대충 제가 느낌 봤을 때는 한 45kg 50kg 정도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제 4343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80kg 정도에 해당하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유닛 무게부터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무튼 튜닝을 한 이후의 소리는 이건 이정도면 한 100만원대 스피커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만큼 저는 재미있게 또 만족스럽게 사용했는데 이런게 직접 만들었기 만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음악 샘플링 들을 넣었는데 따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음악 샘플링 들을 넣은 후 음악 샘플링 들을 넣은 후 음악 샘플링 들을 넣은 후